지금부터 Java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버그, 오류, 또 예외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방법인 Java의 예외,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 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Java가 어떤 언어인지 모르신다면 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Java의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Java 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객체지향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또 반복문, 조건문 이런 것들 잘 모르셔도 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지만 눈치껏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자, 시작해 볼까요? 제가 비슷한 듯 다른 듯한 단어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숙명입니다 또 하나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? 자, 숙명이라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운명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해요 그럼 운명은 뭘까요?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좋게 나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대충하면 나를 더 나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즉, 바뀔 수 있는 숙명이 운명입니다 자,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Java에서 exception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제랑 좀 관련돼 있어요 자, Java에서는 희한하게도 에러라는 것과 exception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자, 에러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Java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에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운영체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정지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전기가 꺼졌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의 문제를 에러라고 합니다 반대로 exception은 여러분이 짠 코드가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exception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파일이 있을 거라고 간주했는데 파일이 없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값을 입력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바로 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테크닉인 exception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예외적 상황에서 잘 준비된 유비무한의 자세로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